집중 딱! 정말 제대로 집중해! 집중! 따로롱 따로롱 비켜주세요! 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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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고 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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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는데? 좀 있으면 혼자 하겠는데 저기는 잡아! 자! 해봐! 다시! 어떻게 와라! 시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시작을! 세게 확 밀어! 그렇지! 자! 항상 핸들 가운데! 자! 가! 앞에 보고 딱! 집중하고! 핸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네가 지금 이거 계속 네 가운데로 안 오는 거야! 이걸 딱 당겨야지! 네 앞으로! 자꾸 이렇게 타니까 그래! 이렇게 타면 아빠도 넘어지지! 이렇게! 이렇게 타도 넘어지고! 항상 이거를 이렇게 가면 핸들을 이렇게 옮기면 되거든! 이렇게 해 땡기든지! 이리 와! 그늘에서 좀 쉬자! 지금 이 시각 성동일 삼촌은 어디 집에 있습니까? 성동일 삼촌 나와주십시오! 야! 아들 오늘 자전거 한번 가르치겠다고 지금 대단한데 지금! 내가 갖고 올까? 통 보이지도 않고! 동일 삼촌은 찾아올래요? 자전거 타고 가서? 응! 그렇지! 아니야! 걸어서! 걸어서 하지마! 더워! 걸어서는 너무 멀어! 아니! 출발을 네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출발을 못하잖아! 그렇지! 자! 가 봐! 공댕이 똑바로 안고! 브레이크에 손 가고! 그렇지! 발려! 발려! 브레이크 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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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앞에 보고 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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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빠 쫓아가기 힘들다 어휴 아빠 쫓아가기 힘들다 그렇지 자세 똑바로 하하하하 브레이크 천천히 잡고 브레이크 천천히 잡고 세우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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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장 잘하나 아 오늘은 아 우리 하 Conse 그 아 진짜 배운거야 하 filos 나 또 하나 여러분도 그것 Okey 자, 이제 세게 앞에 보고, 앞에 보고, 그렇지? 네 그렇지, 손 올리고 네 똑바로 앉아, 똑바로 동둥이 똑바로 앉아, 앉으라고 의자에 아, 드디어 성준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성준 어린이가 드디어 자전거를 타면서 나타났습니다 아빠도 없이 혼자 타면서 나타났습니다 성준 어린이, 아빠는 어디 있나요? 아빠는 쓰러졌나요? 주니 가르치면서 오고 있어요? 자, 과연 주니 아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아, 지금 주니는 자전거를 일단 배웠는데 주니 아빠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만신차에 가려서 들어오는 주니 아빠 이야, 이 아빠 대단합니다 야, 아빠가 대단합니다 우리 주니 자전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아버님 아, 장어 누가 준비했어, 오늘? 아빠는 최고미를 엄청 많이 했지 이야 야,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왜 난 신물이 넘어오냐 하하하하하하하 깜마아 너무 다볍게 아우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아 운동 보고 있고 그냥 하하하하하하